고승의 자는 자직이며 가와 연간의 외삼촌 육모와 함께 이로써 불려졌다 송권이 승상 고웅에게 그를 하사했다 그대의 손자 자직은 아름다운 명성이 있음을 들었는데 서로 같이 보게 되니 물든 것보다 더 뛰어나니 그대를 위해 기뻐하는 바이오 기도위에 배수하고 우림의 병사를 통솔하게 했다 후회옥은 서부도위가 되어 제갈각과 함께 산월족을 평정하고 따로 정병 8천명을 얻어 돌아와 군대를 장갱에 주둔시켰다 내직으로 들어가 시중이 되었다 작피해 전역으로 분이장군에 배수되어 나와서는 경화독을 맡았다 몇 년이 지난 후 형인 고담 장유 등과 함께 교주로 귀양가서 나이 37세에 죽었다 ... ... ...